5월은 자녀와 부모, 부부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선물을 사러 갔다가 멈칫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난감 값은 만만치 않고 큰 폭으로 오른 외식 가격 탓에 기념일 한 끼 식사도 부담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 장난감 코너.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미리 사러 왔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장난감 가격 등이 포함된 오락 문화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 가까이 뛰었고 아동복, 유아복은 9%,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과자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 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넘는 완구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건강식품뿐 아니라 수백만 원에 이르는 안마 의자가 인기라곤 하지만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은 물론 집밥, 놀거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 모두 작년과 비교하면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전에서 삼겹살은 1인분에 1만 8,133원으로 1년 전보다 6% 비싸져 4인 가족이 식당에 가서 먹으면 고깃값만 8만 원에 달합니다. 높아진 물가에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황금 연휴 특수를 맞은 상인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서민들에겐 걱정의 달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